오늘이 11월 11일 입니다 이제 경남지방에 댕설이 좀 내리고 기온이 상당히 찹습니다 아 산덤베 씨야를 꿇고 아주 낙성이 제 상태로 올랐습니다 요즘 그 환절기라 호흡기 질환이 많습니다 기침감기 가래, 비염, 천식, 충농증, 코로나로 인해서 합병증, 기침 가래, 어린이 열감기 기침, 어린이 기침 병원에서 잘 안 듣는 그런 이제 폐질환 등에는 아주 이 산덤베 잡이 맹약입니다 이 폐질환지 쪽으로는 산덤베 를 따라올 약재가 없습니다 오늘 좀 남아오른다고 많이 포업이 고칩니다 예 안전하게 채취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궁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태산 약수 입니다